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한 소속 박서린 선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맥스FC에 아주 6년 전인가 출전했었죠 그죠 오랜만에 출전하게 됐는데 그 소감이 어떻게 되죠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라 무지 긴장되고요 자신감 그때에 비해서 훨씬 자신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 초에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해외에서 타이틀전을 가져서 챔피언이 됐는데 그에 대한 소감도 한번 해주세요 일단 무척 영광스럽고요 제가 최초 일본에서 챔피언을 먹은 여자의 유일한 선수니까 정말 너무 영광스럽고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맥스FC를 앞으로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할 때인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실망 드리지 않도록 더 열심히 제 경기를 보여드릴 생각에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벤턴급으로 들어와서 아 플라이급이죠 플라이급 마이너스 48키로 여성급 체급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건데 그에 대한 각오도 한번 해주세요 아 제 상대 선수 정유정 선수가 여기 랭킹 2위인가 3위로 알고 있는데 꼭 이 선수를 이겨서 바로 플라이급 챔피언 타이틀전 따내고 싶습니다 네 내일 벌써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양장입니다 네 은 작업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들어감 대표 점수가 이제 시작되도록 Branch 레이스 학생 Guys 제 앞으로는이자